안녕하세요 구독좋아요 땡스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답노트 준비하시고 연습장 푸시고 같이 푸시다 1160번 2위 참수 y 는 4ax 제곱 그 다음에 3x 제곱 있는데 그래프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랬는데 먼저 아래로 보려고 하니까 4a가 등겨 있는거죠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므로 a가 0보다 크다를 하나 알 수 있고 폭이 넓죠 그것보다 3보다 3이 있고 4a가 있으면은 폭이 넓다는 것은 작다는 뜻이죠 이렇게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3보다 작다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수직선상이 나타내면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공통 범위 이렇게 됩니다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가 되는 거죠 1161번 다음 2차원 수준 그래프가 위로 볼록 하면서 위로 볼록 하면서 폭이 가장 넓은 것은 폭이 가장 넓다 어 이건 어떻게 되죠 절대값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위로 볼록 해야 되니까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건 아니고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작아야 되겠죠 어 이거 마이너스 3은 3되고 이게 절대값이 2분의 3되고 3분의 2 되죠 3분의 2가 제작죠 그래서 가장 넓죠 그래서 3분이 됩니다 자 개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1162번 두 이참수 Y는 2X제곱 Y는 마이너스 3분의 3X제곱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이 참수성 그래프가 색칠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것은 어 여기 자 마이너스 X제곱은 위로 볼록 하는데 이것보다 크죠 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됐습니까 어 이렇게 됩니다 어 바로 이거 1번 나왔네 1162번은 바로 1번이 안지납니다 그죠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 절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거라 자 이렇게 되죠 왜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자 이렇게 됩니다 진화죠 마이너스 4분의 1X제곱도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도 더 작으니 자 1이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1X제곱이 되겠네 2분의 1X제곱 2분의 1X제곱 2분의 1X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되고 X제곱 X제곱은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죠 두 이차함수 12X제곱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이랬죠 자 Y는 12X제곱인데 X제곱은 대칭이고 X축이 대칭이다 그럼 이렇게 되어야지 Y는 AX제곱이 됩니다 자 2차함수 BX제곱의 그래프는 2차함수 어 이건 문제겠다 A는 어쨌든 대칭이니까 A는 뭐 됩니까 A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BX제곱의 그래프는 2차함수 마이너스 9분의 1X제곱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X제곱은 절대값이 작으니까 쭉쭉 퍼지겠네 뭐 이런식으로 됐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Y는 마이너스 9분의 1X제곱이 되고 그래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칭이다가 뭐가 Y는 BX제곱이 그럼 B는 9분의 1이 되는거죠 AB에 대하여 AB 곱해라 마이너스 12 곱하기 9분의 1은 3 4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자 별표 하나 하시고요 1164번 보기의 2차함수 중 그래프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것끼리 짝진 것을 모두 고르면 마이너스 6X제곱 6X제곱 이거 X축에 대하여 대칭이잖아요 기역하고 미역 여기 있죠 마이너스 6분의 1X제곱 요거는 뭐 없죠 지금 5분의 4X제곱 마이너스 5분의 4X제곱 ㄴ하고 비역 ㄴ하고 비역 ㄷ하고 비역 ㄷ하고 비역 ㄷ하고 비역 2분하고 4분이 되겠네요 1165번 오른쪽 그림같이 2차함수 Y는 AX제곱과 DX제곱, BX제곱, CX제곱 그래프는 각각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요거 두개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요거 두개도 X축에 대칭이고 이러죠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했죠 일단 뭐 A하고 X축에 대칭이니까 D는 마이너스 A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B하고 C니까 C는 마이너스 B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 B는 D는 마이너스 A고 B는 그대로 적고 일단은 플러스 B C는 마이너스 B잖아 D는 마이너스 A잖아 이렇게 되면은 A, B, 0 0 됩니다 ㄱ입니다 B하고 D를 봤을 때 B하고 D를 봤을 때 절댓값으로 따지면 되니까 D는 A잖아요 그죠 어쨌든 폭이 좁죠 D가 D가 더 크죠 D가 더 크니까 더 좁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론 편이죠 이론 이론을 묻는 거잖아요 계산하는게 아니고 A, B, C, D 중 가장 작은 값은 D이다 가장 작은 값은 D이다 가장 작은 값은 D D가 절대값이 절대값이 C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D가 C보다 작겠죠 음수 쪽으로 더 큰 쪽이 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꼴로 될 거래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ㄷ도 맞죠 그러면 ㄱ하고 ㄷ이 맞습니다 이찬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나 정리를 좀 잘 해놨네 이거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이다 자 이렇게 이게 Y축이죠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하죠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죠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죠 이찬수 Y는 minus a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가면 또 배웁니다 이찬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 축의 방정식은 Y축이니까 X는 0이죠 맞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아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 참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이죠 자 4번 Y는 2a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자 A가 0보다 클 때 Y는 ax제곱이 되면 2ax제곱은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폭이 더 넓죠 그죠 4번 틀렸네 Y는 minus ax제곱의 그래프 x축의 대칭이다 맞죠 1167번 이차함수 y는 minus 3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minus 3x제곱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겠죠 아래로 볼록 틀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가 0 이하죠 틀렸죠 틀렸죠 3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아 그렇죠 3번 맞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아 잠시만요 x가 0보다 작을 때 이 부분이죠 0보다 작을 때 이 부분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은 증가합니다 증가 y는 minus 3분의 1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넓다 y는 minus 3분의 2제곱이 1이 될거죠 절대값 작으니까 더 넓죠 y는 minus 3분의 1x제곱이 더 넓죠 그래프보다 폭이 의 그래프 폭이 좁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것은 3분이 됩니다 1168번 두이 차음수의 그래프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둘다 0,0 맞습니다 기어 맞죠 아래로 볼록하다 5x제곱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x제곱은 이렇게 되잖아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ㄷ 맞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의 값이 감소한다 이건 되지만 이거는 5x제곱은 안그렇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증가하잖아 ㄱ, ㄱ, ㄱ 1169번 보기의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ㄷ 모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맞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것은 ㄴ, ㄷ이다 이거는 ㄴ, ㄷ은 위로 볼록하죠 2번 틀렸네 ㄱ, ㄴ, ㄷ 모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 맞습니다 ㄱ과 ㄷ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습니다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은 절대값이 작은 거 4분의 3 폭이 똑같죠 ㄱ하고 ㄱ, ㄷ이 가장 두 개가 넓죠 좁고 틀렸죠 그죠 5번 2번하고 5번이 틀렸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 p,q를 지나면 y 대선에 q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x 대선에 p를 대비하면 됩니다 1170번 2차 함수 y는 minus 2x제곱의 그래프가 점 a, minus 1 y에다가 minus 1을 대비하고 x 대선에 a를 대유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되고 자 우변으로 이왕하면 2a제곱 minus a는 0이 되고 a로 묶으면 2a minus 1은 0이 되고 a는 0 또는 2분의 1이 되는데 a가 0이 아니랬잖아요 제외 a는 2분의 1이죠 그러므로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1171번 2차 함수라 0이 되었으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2점을 지낼 때 3분의 1 과면 minus 3분의 2 자 minus 3분의 1은 a x에다 3분의 1 되면 9분의 1 양변을 9로 곱하면 minus 3이 되죠 a는 minus 3 그러므로 이 점수 y는 minus 3 x제곱이 되고 4,b를 지난되었으니까 y 되었으니까 b를 대입하고 4를 대입하면 4,4,16,1이 되고 minus 48이 됩니다 b는 a-b a-b 45가 되죠 5분이 됩니다 1172번 2차 함수라 쓰니까 또 a가 0이 되면 안 되고 그래프가 minus 2,b를 지나고 2차 함수 y는 minus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했죠 그러면 a는 이게선 이제 알 수 있지 a는 4분의 1이네 그죠 y는 4분의 1 x제곱이 되고 minus 2,b가 되죠 그 다음에 b를 대입하고 y 대신 b를 대입하고 4분의 1 그 다음에 minus 2를 대입해야 되죠 x 대신에 4이 되죠 b는 1 되고 2개 곱해라 했죠 4분의 1 곱하기 1은 4분의 1이 됩니다 1173번 왜 2차 함수 y는 minus x제곱 minus 4분의 1 x제곱 x제곱 2분의 3 x제곱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다 보물선 ㄱ이 6,L을 지날 때 a값을 구하셔야 되죠 지금 음수죠 음수니까 이거 두개는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폭이 넓죠 그러면 요거죠 음 이것의 함수는 y는 minus 4분의 1 x제곱이 됩니다 6,L을 지낸다 a는 minus 4분의 1 6의 제곱은 36 9 9 마이너스 9가 되죠 a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117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d는 x축에 있고 두 점 b,c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다 a,b,c,d가 정사각형일 때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를 a라 하면 a가 0보다 크다가 두는거에요 그럼 여기가 minus a가 되죠 그럼 여기 c는 a, minus a제곱이 되고 b점은 minus a, minus a제곱이 되죠 자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 길이는 2a가 되죠 그죠 자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 길이를 마이너스 a제곱 하면 안되겠죠 절대값 부셔야죠 이렇게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a제곱이 되죠 그죠 0보다 크니까 그죠 a제곱이 됩니다 바로 자 그럼 이 길이가 같아야지 그죠 이 길이가 또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2a하고 a제곱이 같고 2항하면 a제곱 minus 2a는 0 인수분하면 a, a-2는 0 a는 0 또는 2인데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재배 그죠 2가 되죠 그러므로 이 한 변의 길이는 2a 4가 되죠 4 a가 2면은 그죠 4가 되니까 둘레길이는 4 곱하기 4 는 해서 16이 됩니다 10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9가 2차함수 y는 3x제곱 y는 x제곱 x제곱의 x제곱의 그래프 y축과 만나는 점을 x좌표의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각각 a,b,c,d 이라 하자 이랬죠 근데 길이가 같네요 ab,b,c,c,d,d 가 같고 힌트는 y는 9하고 만난다 이거죠 y는 3x제곱하고 y는 9가 만난다는 y 대신에 9를 대비하면 9는 3x제곱이 되고 x제곱은 3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x는 ±√3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3에서 그럼 여기가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죠 그럼 이 길이는 간격은 √3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 됩니까 여기 √3 여기도 되고 √3으로 다 될 거기 때문에 이까지 쭉 왔을 때 여기에 x좌표는 2√3이 되겠네 됐죠 2√3이 되고 그러면 이 2점의 좌표는 이 2점 요거 좌표는 2√3, 9가 되겠네 자 그러면 y 대신에 9를 대입하고 a x 대신에 2√3을 대면 제곱이 됩니다 4 3 12a가 되고 a는 12분의 9가 되죠 양균을 12로 나누면 3, 3, 9, 3, 4, 12, a는 4분의 3 0보다 작고 3보다 작다 2차를 만족하죠 그러므로 4분의 3이 됩니다 자 별표 주기정도 하시고 2차함수 y는 ax제곱의 식 구하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y축을 축으로 하는 보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방전식은 다음 같은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두고 a가 0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1의 식의 그래프가 지난 점의 좌표를 대봐여 a값을 구한다 1의 식의 a값을 대봐여 2차함수 식을 구한다 자 1176분을 해보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꼭지점으로 했으니까 이게 대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y는 ax제곱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죠 2분의 1,1을 전하니까 1은 2분의 1 대비하면 4분의 1 되고 a 되죠 a는 4가 됩니다 y는 4x제곱 5분이 되죠 117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니까 2x가 y는 ax제곱이 되죠 3, 마이너스 2를 지낼 때 마이너스 2는 3을 대비하면 9a a는 마이너스 9분의 2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9분의 2 x제곱이 되죠 자 f6의 값을 구하여라 f6을 구하라는 말은 x 대신에 뭘 넣으라고 6을 넣으라는 말이죠 6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9분의 2 곱하기 6 6 36 4 4 2 8 마이너스 8이 됩니다 1177번 자 고등부에 가서는 뭐 f6 이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1178번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라는 보물선이 두 점을 지날 때 양수 k k가 0보다 크다 자 y는 a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27을 먼저 대결합시다 그럼 27은 마이너스 3을 대면 9 a a는 3이 됩니다 y는 3x제곱이 되고 k,18을 지나죠 18은 3 k제곱이 되고 k제곱은 6이 됩니다 k는 ± root 6인데 왜냐하면 k가 양수를 했잖아 root 6 3번이 되죠 1179번 다음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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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을 지나는 보물선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보물선이 지나는 점이 아닌 것은 자 일단 구합시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니까 y는 a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은 9 a가 되죠 a는 마이너스 9분의 6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하니까 y는 3분의 2 x제곱이 되겠네 아닌 것은 했죠 1번 자 마이너스 3을 대비해 보면은 3분의 2 곱하기 9가 되죠 3 6 나오죠 6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맞습니다 2번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8 되죠 맞습니다 5번 3을 대입하면은 3분의 2 곱하기 9 뭐 요거는 똑같다 그죠 1번하고 어쨌든 요거는 3이 6 6 되죠 2번 이참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이참수의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고 꼭지점은 x에다 0을 넣으면 이게 0 되잖아 q만 달러 남잖아 y는 x에다가 0을 대보면 y는 q 되잖아 y 좌표 q 그대로 딱 됩니다 축의 방향식은 당연히 y축이니까 x는 0이 됩니다 1180번 이참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 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를 p,q 꼭지점의 좌표는 0,4잖아 p,q니까 p는 0 q는 4가 되겠네 축의 방향식을 x는 0이잖아요 그죠 m은 0 되겠네 p,q q m 4가 되죠 5번이 됩니다 1181번 이차함수 a가 0이 되면 안되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 y는 ax제곱 플러스 5가 되고 3,-1을 지날 때 ,-1은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9 a 더하기 5가 되고 좌변에 이항하면 ,-6은 9a 양변을 9로 나누면 ,-9분의 u 3으로 9모분자를 나누면 ,-3 2 a ,-3 2 가 됩니다 1182번 1182번 1182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까 y는 ,-3 x제곱 플러스 3이 되죠 나타내는 식을 y는 fx일 때 fx로 하고 f1 1은 1이 되면 안되죠 ,-3 다하기 3은 0이 되고 f2 ,-3 곱하기 x 대신 1이 되면 4 플러스 3은 ,-12 ,-9가 됩니다 자 이거 f1 ,- f2 ,-9 는 9가 됩니다 1183번 이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꼭지점의 좌표는 0,-1 맞습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습니다 자 4분의1 x제곱 ,-1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1 1,2,3,4 모든 4분면을 지납니다 y의 값의 범위는 y의 값의 범위는 항상 위죠 y는 ,-1 이상이죠 다 맞죠 1,2,3,4 다 맞고 y의 4분의1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은 5분이 됩니다 1184번 이차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꼭지점의 좌표는 0,q다 맞습니다 이차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라고 한거죠 애가 0보다 클 때 애가 0보다 크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됐을 때 이가 q가 되겠죠 그죠 모든 y의 값은 q보다 맞죠 q보다 각거나 크다 ㄱ, ㄷ ㄹ 이차 y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한 대칭이다 자, 이게 만약에 y는 ax제곱 플러스 q면은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q를 이렇게 될 거잖아 이래죠 어떻게 됩니까 y는 q죠 y는 q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x축이 아닙니다 x축은 y는 0이잖아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y는 q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틀렸죠 자, 별표 3개 정도 하시고 답은 2번입니다